고민함. 너 앞으로 그렇게 입고 신우랑 같이 있지마. 아, 안 어울리고 웃기다고 하셨죠? 빨리 남자 옷을 구해서 갈아입고 가야겠습니다. 내 앞에서는 괜찮아. 신우 앞에서는 그러고 있지마. 네가 그러니까 마실장에 왕코디해. 나까지 네가 신우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.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? 제가 신우 형을 또 고담하게 했군요.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. 앞으로 신우 형을 위해서 잘해야겠습니다. 신우한테 잘해? 아, 왜 결론이 그렇게 나? 신우 형!